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멋진 날 되시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원주 화이팅! ~~~~~ ~~~~~ ~~~~~ ~~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수건을 떨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봐야지 너를 위해 봐야지 산전 원주시대로 만나러 내가 살아나 나의 원주시를 살아나 살아나 내게 살아나 원주시로 너를 맡고 내가 내게 살아나 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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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믿게 이 형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고 항상 상상으로 갈게 화이팅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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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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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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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내가 필요할 땐 나는 언제든 달려갈게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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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좋아 아무래도 좋아 언제든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항상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자자자 당신이 나를 안하게 살아나 무조건 무조건이야 온주를 향한 나를 살아나 믿는 사람이야 내 평강을 불러 내 성강을 불러 인도양을 불러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이도할거야 참 좋은 마태로 달려갈거야 자 1층에 계신 분들 소리질러 자 1층에 계신 분들 소리질러 원두신 여러분 다같이 소리질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답 1, 2, 3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은 차원차원 차원이었어요 그 사람 없기에 날개가 있어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여기 지금 남자분들 먼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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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잊을 사람아 자 여성분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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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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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Fitzmaice 가수 accord 정답 따라 여러분 첫째는 번가, 둘째는 번가, 셋째는 번가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